안녕하세요. 고수영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군면을 보시면 흙이 지금 이쪽이 약점. 아, 두 점이 요석이죠? 이쪽이 약점도 있고요. 이쪽 부근에도 백이 선수로 오면 흙이 상당히 피곤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수가 필요할까요? 이런 데를 지킨다면, 이게 끊어지면, 이게 요석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수는, 이게 완전히 바둑이 엉망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버리자니, 아, 흙이 낙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것도 안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답은 바로, 이런 거 단수 치면 안됩니다. 가만히 뻗는 수가 좋습니다. 뻗으면은 백은 먹여치기 당하면, 이 요석이 죽으니까는 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 끊어지는 수가 없으셨죠? 그러면 이쪽에 흙이 선수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킨다 해도, 자, 그러면은 여기 안 끊어지는 수가 방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 훌륭히 양쪽을 다 선수 잡아서, 이렇게 유리한 국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를 모르면은, 이렇게 단수, 이런 단수 아주 습관적으로 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수가 없습니다. 단수만 쳤지,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수도 상당히, 이, 아무때나 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